안녕하세요! 슬 없이 촬영자의 타임등이 원등이입니다! 오늘 뭐하고 그랬죠? LBCD LBCD 뭔지 하시는 분이 많을텐데 일단 설명을 할게요! MBCD LBCD XXX X autobo 1,2,3 E B B C A D C D 아니 잠깐만 선거야 내 차례인거 맞지 확인하는거 1 2 3 C 1 2 3 C 1 2 3 A 1 2 3 D 진짜 안맞는다 1 2 3 A 1 2 3 A 1 2 3 A 1 2 3 A 원래는 어떻게 하는지 원래는 이렇게 때리는거죠 때려봐 보여주라고 A는 1대 1대 반이지 무조건 반은 있고 A는 1대 반 B는 2대 반 C는 3대 반 B 1대 1 1대 1 1대 1 나도 맞는척해보자 찰찰찰찰찰찰 내가 오른쪽은 찰찰찰찰찰 4차 4차 1대 3 C 틀렸다 이러면은 맞아요 내가 진거지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였는데 이 동일이 된 거지. 자, 하세요. 하나 둘 셋, B! 하나 둘 셋, A! 하나 둘 셋, A! 하나 둘 셋, C! 자, 마지막이야. 마지막. 하나 둘 셋, A! 하나 둘 셋, C! 말이 이상했다! V! 아, 뭔 소리야! 생각도 그냥. 이상했는데 봐주죠. C! 아, 내가 봐주죠. V! 생각나고 C! 짠. 제가 이겼습니다. 나이스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?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안녕.